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절대로 숨겨야 했던 과거를 친구가 까발리는 바람에 남편에게 이혼당하게 생긴 쓴이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아마 조금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일단 보고 얘기하죠. 제목 친구가 제 과거를 까발려서 결국 이혼을 당하게 생겼는데요. 제가 이 년 죽여버리고 싶은... 아니 근데 이거 그 전에 고소됩니까? 언제? 이혼 책임을 친구에게 물을 수 있나요?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 전날 저하고 나이는 동갑이나 직장후배였던 시누이 자기 오빠를 만나보라며 소개를 해주었구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 1년쯤 넘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직 몇 달 안됐구요. 혼인신고도 안했어요. 아직은... 그리고 여기서 잠시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 저희 시누이는요. 굉장히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당연히 사교성도 엄청 좋구요.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친절하죠. 특히 나이도 저랑 동갑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제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함께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거기다 여행도 함께 다니곤 했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제 친구들하고 서로서로 친한 친구들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두명과 시누이 이렇게 세명이 어울려 1박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그 그지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이런 창피한 글을 왜 이런 곳에 쓰고 있냐라며 뭐라 하실 분도 분명 계실거라 보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이미 알아버릴 사람들은 다 알아버렸고 그런만큼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이 안다 해도 이젠 뭐 크게 달라질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쓰는 겁니다. 책임이라도 물어보려고 그러니까요. 저는 과거 20대 초중반 시절 당시 사귀던 전 남친과 철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때는 뭐 진실된 사랑이라 믿었고 영혼할 줄 알았죠. 이 시기에 저는 저 홀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부모님 모르게 사귀던 남친과 한 10개월 정도 동거를 했고 그때 원치 않았던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짧게 쓸게요. 그렇게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 자식은 마음이 떠난 그런 느낌을 바로 보였고요. 다시 얼마 뒤에 저희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낙태를 했고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그 어떤 남자도 만나지 않았어요. 무려 8년 넘게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 비밀을 딱 한 명의 친구에게만 말을 했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 친구는 제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베프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야 여자의 과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해 이러면서 앞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던 그 친구가 여행지에서 술 처먹고 연애사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희 시누이 앞에서 제 과거를 다 까발려버렸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 거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 일을 모두 다 알게 됐습니다. 정말 그래요. 일이 순식간에 확 커지는 거야. 뭐 시누이가 알았으니까 그런거죠. 그리고 남편이 그럽니다. 과거 다른 남자와 사귄건 전혀 문제가 안되지만 동거와 낙태는 그 성격이 완전 다른거야. 그런만큼 사귈 때 혹은 결혼 전이라도 말을 했었어야 해. 그런 후에 뭐 헤어지든 아니면 이해를 하고 결혼을 하든 그렇게 했어야 하는건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는거 이거는 니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까지 나한테 이해를 바라는건 니 욕심이고 또 그런만큼 전처럼 우리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게 맞다. 라고 합니다. 거기다 우리가 헤어지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자기 부모님을 어떻게 볼 것이며 본인도 처갓집 식구들을 웃으며 볼 자신이 없대요. 거기다 아직 혼인신고도 안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이혼을 하자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요 죽어도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그런데도 이런 남편에게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이혼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사람 속은 타들어가 미쳐버리겠거든요. 특히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린 그 친구 죽이고 싶고 근데 이것도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거니까 그 대신 이혼 책임을 물을까 하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고소같은걸 통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정말로 남편 요구대로 깨끗하게 이혼해주는게 맞는겁니까? 제가요 지금 글은 덤덤이 썼지만 사람 죽겠어요. 제발 뭐라도 좋으니까 뭐 좋은 방법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솔직히 그걸 숨긴 쓴이도 쓴이지만 그 친구는 완전 손절각이네요. 진짜 웃긴 년이네. 아니 뭐 좋은 이야기로 그걸 차 씨부리고 있어. 아무리 봐도 이건 실수인 척 하면서 쓴이 연맥인거 같은데 말이죠. 혹시 뭐 돈 빌리고 안갚은거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라고는 이게 설명이 안되는데 만약 아니라면 뭐야 그냥 순수하게 미친년인가? 질투가 많은 그런거 대댓글 솔직히 친구도 문제가 맞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그런 큰 하자를 숨기고 사기결혼을 하려고 했던 쓴이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아들 가진 엄마들 입장에서는 글쓴이 너무 어이없고 아니 그냥 극혐이야 미친거 아니야? 2번 남자랑은 더이상 예전처럼 살기 힘드니까 그냥 헤어지시고 그 친구도 같이 손절하세요. 솔직히 과거 말하고 시작하는거 그게 뭐 말이 쉽지 저런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뭐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에? 대댓글 아니 무슨 소리야? 저는요 다 이야기하고 결혼했는데요. 일단 역지사지로 봐도 그랬고 또 이걸 나중에 가서 알게 되면 즉 들키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안좋은거 같아서 저는 다 말했습니다. 물론 헤어질 각오도 당연히 했었죠. 대댓 2번 맞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말을 해야 옳은거죠. 그리고 끝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밝혀졌을 때 지금처럼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배우자의 뜻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각오 정도는 하고 있었어야 한다 이거죠. 어? 3번 법적인 책임이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는게 확실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걸 떠나서 이건 좀 뭐랄까 본인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알고 있는 친구를 다른 사람도 아닌 시댁 식구에게 연결을 해준거 이거는 그냥 쓰니 본인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뭐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되요. 자기 말등 자기가 찍었다. 어? 4번 솔직히 뒷담 정도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시누이인걸 뻔히 알면서 야 이거 완전 제대로 연맥인건데 이거? 어? 5번 뭐? 저는 20대 초중반 철없는 짓을 했습니다. 라고? 이봐 철없는 짓이란건 말이야 중고등 때 몰래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거 그게 철없는거고 이미 성인인 20대 중반에 임신과 낙태를 한거를 철없는 짓으로 변명하기엔 스스로 안부끄럽냐? 어? 6번 그러게 왜그랬어요? 에휴 내 입을 떠난 순간 그건 더이상 비밀이 아닌겁니다. 자기 비밀은 본인 혼자 스스로 지켰어야죠. 머리라는게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나도 못지킨 내 비밀을 다른 사람이 왜 지킵니까? 야 이거 멋진 말이 아닙니까 이거? 나도 못지킨걸 다른 사람이 왜 지키냐? 7번 아니 쓰니 저기요 그 책임을 왜 친구한테 물어요? 뭐 나도 솔직히 사기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남편이 이혼을 원하면 당연히 이혼해야지 특히 단칼에 이혼하자고 할정도면 앞으로 절대 죽어도 못버틴다 그거 그리고 이건 니탓이니까 다른 사람 원망하지마요 8번 어이거 사기결혼인데 당연히 이혼이죠 동거에 낙태에 아니 이게 무슨 실수라는거요? 미친거요? 뭐 실수로 콘돔에 빵꾸어도 되냐? 어? 물론 그 친구가 배가 아파가지고 꼰지는거 같긴 한데 그전에 쓰니는 이미 사기꾼입니다 소름돋아 9번 결혼전에 동거하는거 괜찮다는 애들아 보이냐? 이게 바로 현실이다 10번 그러게 평소 처신을 잘하고 사셨어야죠 그게 아니면 그냥 딱 본인 혼자만 알고 있든지 여하튼 제 고등학교 동창 남자에도 낙태시킨 과거가 있는데요 이 새끼가 진짜 개양아치거든요 그래서 얘 나중에 결혼할 때 제가 얘 여친한테 까발리려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11번 비록 개인적인 욕심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이혼해주는게 맞는걸까요? 이거는 좀 그렇네 솔직히 웬만한 남자 아니면 다 이혼하자고 하겠죠 물론 결혼전에 말을 미리 했다면 뭐 결과가 다를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남을 통해서 들었다 그러면 많이 힘들죠 같은거라 해도 자백이랑 들킨거 이거는 하늘과 땅차이거든 어 12번 물론 친구가 이상하고 오지랖 넓은게 맞아요 근데 이건 쓴이가 애초에 잘못을 한거야 입장 바꿔서 당신이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때? 배신감 완전 쩔지 않습니까? 어? 13번 그러니까 써니는 사기꾼이구요 친구는 쌍년이에요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이런 정도는 당연히 말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게 옳은거라 생각합니다 숨기면 안되는거죠 그런데 이걸 또 맹목적으로 비난을 하기에는 또 무리가 따르는게 야 나 과거에 전여친 낙태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남자는 없거든 어 그리고 그런걸 떠나서 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라도 그럴겁니다 솔직히 숨기고 싶겠죠 어 이러니까 뭐 맹목적으로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또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또 피해자잖아 어 그러니까 또 야이 참 딜레마야 어 누가 옳다 그러다 이걸 떠나서 그냥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말하는게 옳은거다 근데 그 심정은 좀 이해가 된다 뭐 이런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